베를리오스 하우측 이에요 이거 먼저 빨리 하구요 진짜 빨리 오케이 베를리오스 하우츠 베를리오스 하우츠 이유로드 세워있네요 이렇게 이제 이제 바베큐 칠리 매운맛이예요? 치아 보세요 치아 보세요 치아 보세요 비베큐 칠리 매운맛 어서오세요 닭꼬치 많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거 좀 뜨거워요 바베큐 칠리 매운맛이에요 얘는 마늘가루에요 비벼드세요 배로 들으셔서 5,1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뭐야 하자 유민한 해고 말이 중요 Minecraft 해외ее 한글자막 by 한효정